할머니 고래가 살아있으면 손주 고래에게 도움을 준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인류의 진화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 이상희입니다. 어서오세요. 인류의 진화, 인생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서 새로운 동영상이 나오는 소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난에 적어주세요. 읽고 대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9일자 PNAS에서 발표된 논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PNAS,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여러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은 오르카로 알려진 킬러웨일의 생태 연구 논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40년 동안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단하죠? 생김새로 동물 각각을 구별하고 행위로 엄마와 새끼 관계를 유추했습니다. 출생년도, 3학년도 엄마와 새끼 관계를 바탕으로 목의 관계, 할머니, 딸, 손주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총 726마리의 고래 중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엄마의 엄마를 알 수 있는 378마리, 그 중에 92마리는 수컷, 76마리는 암컷, 나머지 210마리는 성장이 끝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알 수 없습니다. 378마리의 자료를 분석하였더니 할머니가 살아있으면 손주가 어른으로 생존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표에서 보이는 빨간색입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경우 손주는 살아남아서 어른이 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손주들의 생존율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초록색은 생식 능력이 없는 할머니입니다. 생식 능력이 없는 할머니가 죽으면 손자들의 생존율에 타격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파란색, 생식 기능이 있는 할머니가 죽으면 손자들의 생존율에 타격이 조금 덜했습니다. 이 논문이 흥미를 끄는 이유는 인류 진화에 시사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류학 개론 강의 시간에 꼭 등장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생의사의 다양한 단계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태아기, 신생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쳐 생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인간에게는 유독 포스트 리퍼덕티브 스테이지, 포스트 생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어진 포스트 생식기는 인간에게 독특한 생의사 단계로 배웠습니다. 사실 포스트 생식기는 미스테리입니다. 정자, 난자가 만나서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점점 세포수가 늘어납니다. 어른의 몸의 경우 30억 개의 세포가 있죠. 그 무수한 많은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동안 명을 다한 세포를 다시 만들어서 교체하고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포를 더하지는 않지만 있는 세포 중에 수명이 닿으면 교체하고 망가지면 수리하죠. 그러니까 성장기가 끝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말인가요? 그런데 성장기가 끝난다고 해서 물론 조금 덜 먹지만 아주 안 먹지는 않죠. 에너지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먹죠. 들어온 에너지를 성장하는 데 쓰진 않고 생식하는 데 씁니다. 재생산입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노년을 맞이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보니 노화가 진행이 되더군요. 그리고 노화는 신체를 이루는 다양한 체계가 비슷하게 쇠락을 합니다. 골격계통, 순환계통 등등. 인간의 경우 남자를 보면 그렇게 노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 생식 기능만 급작하게 쇠락하고 폐경 혹은 완경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죠. 나머지 체계는 오히려 노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중노년의 여자들은 같은 나이의 남자들보다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폐경, 완경 이것은 진화의 미스테리였습니다. 도대체 왜 폐경과 완경을 할까? 난자의 유효기간이 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죽지 않는 걸까요? 그에 대한 설명은 유타대학교 크리스틴 혹스의 할머니 가설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가설에 따르면 여자는 자신이 직접 생식하는 대신에 난자의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신의 유전자를 받은 아이들의 생존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유전자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전자를 받은 아이들임이 확실한 딸의 아이들을 더 돌본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딸의 아이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받았음이 아들의 아이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가설은 완전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으로 실질적인 자료로 검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인 인간이 오래 사는 동물인데 인간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인간 역시 연구하는 대상인 인간보다 오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인가요? 할머니의 존재가 손주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서 손주가 어른이 되어 성공적인 생식을 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려면 적어도 3세대 이상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세대 이상 관찰하기는 힘들고요. 적어도 80년 이상 쭉 연결이 되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알려졌던 포스트 생식기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닙니다. 몇몇 동물들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 동물들은 벨루가웰, 나왈, 이번에 논문의 주제인 킬러웰, 오르카입니다. 이 모두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몸집이 엄청 큰 포유류입니다. 목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인간만 제외하고는요. 이번에 발표된 고래 연구는 설득력 있지만 실질적인 자료로 검증되기 힘들었던 할머니 가설을 실제 자료로 검증해낸 아주 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바닷속 포유류, 할머니 가설, 인간까지 생각을 하면서 뜬금없이 저는 일레인 몰간의 수상 유인원 가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Aquatic Ape Hypothesis입니다. 인류가 고래와 같은 해양 동물에게서 기원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축해버린 가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틀린 것으로 사장되었던 가설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십시오. 오늘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류의 진화, 인생의 진화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서 새로운 동영상이 나왔다는 소식을 받아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